여러분 우리 일공자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자리를 몇 개 비웠습니다 먼저 자기 악기 소리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자 연주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나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 친구 소리 한번 내봐 어린 친구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의 손짓과 저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다 같이 연주 계속 계속 연주 목소리가 작습니다 자 다행 다행 우리 친구만 연주하시고 두 번째부터 저 끝까지 중지 자 혼자서 계속 연주하이 박수 박수 계속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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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나검수 일어서세요 중간에 나오시고 치는게 werom 마음이 안 드시죠 자 열심히 치셔서 일어나서 춤을 추기 끝까지 열심히 연주 다 같이 연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힘냅시다 파이팅! 출발 뒤에서 1, 2, 3, 4, 3, 4, 5, 5, 5, 6, 7, 8, 9, 10, 10, 10, 10, 11, 11, 12, 13, 14, 1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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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